누가 부싼 갓을 부릅같이 kya 하지만 난 걱정하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찐 거룩이 이렇게 해 한국에서 태어나서 랩을 하며 살아 꼭 크게 잊고 랩을 하며 양아지도 알아 그때 난 강남포박이도 얌전하게 자라 관악고 신림돈에 살던 박세지만 말야 나 힙합이 좋아 또 후기 래퍼들을 따라 잘 모르니 그런 형들이 없네 신촌에도 많아 예전에 랩하고 다니며 떠올렸던 가나 근데 지금의 나를 와그지 새끼가 아냐 10대 20대 편한 30대 때는 야마 난 40대 같애도 천을 강가할까 야마 때로 연예인은 세를 내도 절대 안 했잖아 한 통과적인 우라 나도 가슴 안에 살아 난 진짜만 몰라서 내 가사를 담아 다시 맞을 때도 나는 알아가야 할까 봐 먼저 래퍼들은 멈췄어도 나는 계속 나가 이 문화가 날 살렸으니 Let's go let's go hey 지금 내 랩 두기 경매에 붙여진다면 누가 비싼 갓을 부릅같이 캐야맛 지금 내 랩 두기 경매에 붙여진다면 누가 비싼 갓을 부릅같이 캐야맛 지금 내 랩 두기 경매에 붙여진다면 누가 비싼 갓을 부릅같이 캐야맛 하지만 난 걱정하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진 걸음이 Hell yeah Yeah this bus is now 내가 진짜리였던데 그게 뭐 웹이나 노연대 그 만에 절곤하기가 죽었다면 지금의 판로는 없을댄 찾아가 저 여자의 융보죄 근데 그 생각을 거저내 특히 난 유튜브 채널에 날아서도 보셔해도 난 멋져 멋져 쾌 어쩌고 저쩌고 해 고단이 터지면 쩌들었네 어쩌면 인생은 커다란 곡을 네가 몇 개 내 길을 걸으면 돼 인터넷 세상은 낙이 찍어부건대 넌 나를 지켜남의 불행을 팔아 지방 그릇을 채우는 가산이 너 걔네 누구를 잘 챙기는 게 내가 왜 가만히 되기던데 huh? 찾아도 따른 밴드스 맥길 나우러 아는 침묵 좁혀 빈부격차 이상 현실이 아닌 딜러 반략이 생기는 남들은 성우만 쫓지마 확실히 얘는 질러 음악 소리 안 돼 사틀이 빠지는 소리를 안 해 음악 쪽에 난 여기 왔네 집사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사무소이 살게 너 뒤에서만 험담을 날씨가 물고 차려있지 마침 정장을 먹어 진수 성찬을 컴퓨쇼 밴 종기 커피 440만원 꿈이 많던 7년 1동의 연락 440만원 2평작업 신살맨도 꽃은 피난 과연 그렇게 나온 성수동 리비스 제작비 5배만원 후우 걱정으로 모든 걸 쏟지만 결맛은 척장 오링이 나버린 판도 더 써난 다음엔 성공일 거다 나무를 통장에 채워도 믿어치 토이고 성공일 서사 눈물이 고여도 웃겨 하하하하하하 친구들과 속수동에 머물내네 그러다 성동 구청 장미와 인사를 안 해 눈물이 숨겨서 패티 바리 열라 해 여럿 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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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